스타더 에어재 아아 분명한 뭐야 뭐하는지 이거야 지금 아아아 뭐야 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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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그대로 있어 물건 뭐 그대로 있어 봐봐 물건 하나씩 하나씩 자 성님들 오늘 초레전드 장례시장 물차인데 장아도 없이 들어갑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봉다리는 여기다 놔두고 해 봉다리는 우선 놔두고 봉다리는 왜? 저거라도 발을 좀 쓰고 가야죠 오늘 피부병 돌려볼게 봉다리 구멍 100% 뚫어질거야 저거 100% 구멍 뚫어진다고 우와.. 실버려 여기는 뭐 튀어나올 것 같다 발자국 개선명한데? 누구 아니야? 차 소리는.. 옆에가 국도변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하세요 여기가 국도변이니까 국도변에 딸랑이 이렇게 퇴병원이에요 장례식장 조금 이따 입수각 갈게요 어 뭐야 이거 약도 그대로 있어 약도 그대로 있어 와.. 시원.. 무서워 뭔 소미지 이거? 뭔 소미에요? 약이 다 살아있어 엄청 많아 엄청 많이 약 진짜.. 진짜.. 이거 진짜.. 누구있냐? 누구있냐? 와.. 진짜 이게 누구 나와도.. 진짜 모음..말도 못하겠다 이야.. 콩 소리가 뭐야?! 콩 소리가 뭐야?! 위에서 못떨어진걸 보여.. 와 진짜 너무 무섭다 여기도 무서운데 창대시장은 어떻게 내려갈까? 여기도 무서운데 창대시장은 어떻게 내려갈까? 미쳐보겠다 도락이 같네 진짜로 와 진짜 미쳐버리겠다 안그래도 무사 죽겠구만 나 대골동 때린 줄 알았네 진짜 미쳐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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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버리겠구만 저 한쪽과는 산쪽과는 마구.. 그런건 아닌데 장례식장 장례식장 원래 갑자기 귀가 엄청 짖어요 쟤는.. 쟤는 누구인거 아니야? 쟤야 한번 살짝 맛보기만 보고 와.. 장례식장이야.. 팬가입 감사합니다 몰라요.. 쿠션을 봤는데.. 어땠는가.. 진짜 너무 웃었다.. 이 중.. 공주.. 제가 미친.. 소주.. 집사2장 뭐야 이거 진짜? 아 거래야.. 네게 감사합니다 뭐가 이리 아따다하냐? 이게 내리면.. 쪼이면.. 봐봐.. 봐봐 주자로 한 사람 봐봐 거무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거무줄.. 거무줄 보여요? 안 보여요? 거무줄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보고 내가 했다고 하면은 거무줄이 이렇게 있겠어요? 거무줄이 이렇게 있겠어요? 인정?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여기 목포하고 몇백 킬로 된 곳이에요 내가 했다고 하면 거무줄이 이렇게 저렇게 있겠어요? 뭐에요? 사람은 의심을.. 내가 하고 다 의심을.. 그냥 의심스러우면 그냥.. 재미로.. 너 이 거무줄을 너 진짜 너 너무 고맙다 거무줄아.. 너 너무 고맙다 너 이거 안 있었으면 내가 했다고 또 오해받았겠다 새끼만 너 소리가 안나는 것 같은데.. 아까하고 틀린데.. 저기만 가면 바다 소리만 쓰는데.. 우선 밖에서 나가야 돼 들어갈 준비 됐습니다 비늘이 소리 나는 거는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 장아를 오늘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진짜.. 여기를 장소 제공해 주신 분이랑 오늘 10시 다 돼서까지 장아를 사러 베르벤밭에 다 돌아다녔습니다 장아를 끝내 못 샀어요 장아를 끝내 못 샀어요 장아를 못 사고 장아를 끝내고 급하게 생각해 놓은게 비늘이라도 하고 들어가자 근데 이거는 무조건 구멍 뚫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구멍 뚫어지거든요 바닥이 위험하니까 바닥을 좀 비춰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이 위험하니까 바닥을 좀 비춰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을 좀 비춰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보자 말로는 여기에 염을 했던 흔적도 있다고 했어요 그대로 제발 목 같은 건 굽지마자 해서 와 미끄럽다 와 미끄럽다 비늘이라 힘이 없네 힘이 없어 와.. 관례 벗어.. 우와.. 벌레.. 바로 피부병이다 이거 바로 피부병이야.. 와.. 신발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와.. 이거 유리 깨지면 안된데..? 와.. 들어왔다..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정말 무섭다.. 바닥 누가 잡아 당겨 볼 것 같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들어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많이도 오셨을 거예요 여기 또마방송 아니면 누가 봅니까? 공포방송 남방송 아닙니까? 와.. 나 진짜 무섭다.. 공포방송 넘어가 봐 또마.. 와.. 발부가 잡아 당길 것 같다.. 뒤에 세이브가 봤더만.. 이거 뭐야.. Semana.. 너무 스벌을 크락처를 갖다가 나 공허상에 보라붙거나 어쨌거나.. ㄷㄷㄷㄷㄷㄷㄷㄷㄷ.. 와.. 깊깊.. ... 자막대로 자막을 확인하시나요? 자막대로 자막을 확인하시나요? 자막대로 자막을 확인하시나요? 방금 소리 들었잖아.. 방금 소리 들었잖아.. 방금 소리 들었잖아.. 방북했을 때도 이상한.. 뭐 끌고 가는 소리가 계속 났어.. 지금.. 채팅창은 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은 좀 올릴게요.. 뭐 끌고 가는 소리도 들리고.. 방금 전에 방송.. 방북했을 때 뭐 끌고 가는 소리에다가 방송 틀었을 때 방금 전에.. 뭔 남자 소리.. 어.. 그런 사람 있을까요? 와.. 냄새 짜렀다.. 와.. 이미 신발 사망이요.. 이미 신발 사망이요.. 이미 신발 사망이요.. 이미 신발 사망이요.. 방금도 들었을까요.. 방금도 들었을거에요 방금도 쓱쓱 내가 방풍선에서 내가 방금 그렇게 크기가 안났는데 아까쯤에는 쓱쓱 엄청 컸어요 방금 전에도 소리 집중 빠르게 소리 집중 빠르게 소리 집중 방금 저 검은거 본사람 지금 현재 없어졌어 지금 현재 없어졌어요 검은거 본사람 와 진짜 나 채팅을 말을 못해보게 미쳐버렸다 분명히 봤을거에요 저기 검은거 지금 현재는 없어졌어 귀에다 누구야? 1번째 벽루 와! 나 갈게요 그냥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와 나 돈 너무 없다 갈게요! 확인하겠습니다 와 뭐야 이거 길을 왜이러냐 바닥에 뭐 있으면 안되는데 와..어디게 가야되냐 이거? 와..어디게 가야되냐 이거?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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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하면.. 여기 뒤에서.. 식감 온 거.. 분명히 있었어요.. 보셨죠? 식감 온 거 보셨죠? 식감 온 거 보셨죠? 식감 온 거 보셨죠? 뒤로 가야될 거 같은데..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내려가자.. 아..찝찝해.. 식감 온 거.. 방금 왜 그러냐.. 어.. 뭐야 저거.. 저거였다고..? 저거였다고..? 저거 못 갔던디..? 시원한 사실.. 헛.. 하지요.. 시청자님.. 제거였다고 말을 아시네.. 어자..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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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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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소리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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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저게 냄새! 뭐야 이거?! 와.. 목이.. 와.. 무서워.. 존나 무섭다! 여러분들 세팅 풀어줄게요 방금 오신 분? 방금 오신 분? 방금 오신 분? 분명히 뭐예요? 뭐가 움직인 거예요? 지금.. 방금 오신 분? 방금 오신 분? 와.. 개 찝찝해.. 아.. 찐바.. 존나 무섭다! 아 뭐야 또 검정색어? 와 진짜 무서웠다 진짜 오늘 레전드다 오늘 진짜 레전드야 구독!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